얻음과 누림은 다르다. 얻음과 누림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뎀에서 시작됐죠. 6장까지가 헛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헛뎀의 마무리입니다. 헛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허무 그런 것도 아니고 염세적인 것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배제된 삶 또는 세상 논리 그것이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헛되게 살지 말자 이게 메시지예요. 헛되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대표적인 게 오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은 다 헛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마무리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더한 축복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해 위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누리게 하신다. 두 번째는 만족해 하신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 이 세 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얻음과 누림 다르다고 느끼죠. 많이 얻는 거 우리 추구하는데 얻음은 뭐래요.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많은데 옷장에만 걸려있는 분들이 있죠. 입지도 않으면서. 그건 뭐죠. 옷이 많다. 얻음이죠. 입는 거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촌스럽게 입고 다니고. 그건 뭐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제 아버님한테 제가 옛날에 가방을 하나 좋은 걸 한번 사드린 적이 있어요. 좋다고 해봐요. 국내 브랜드에서 한 30, 40만 원짜리 되는 건데 맘 먹고 사드렸어요. 아직도 안 쓰시고 계십니다. 신천에 넣어놓고 이게 귀에서 안 쓴다고 해서 맨날 거지같은 참가방만 들고 다니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얻었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불행한 일 그랬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불행한, 불행한 뜻이 뭐냐면 히브리 단어로 라라는 뜻이에요. 라, 라. 이거는 크나큰 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불행 정도가 아니라 내가 크나큰 악을 하나 받았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받았는데, 모든 것을 받은 게 뭐예요. 재물, 부여, 존기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리도록 하러 가시지 않으면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리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아마 그 가방 뒀다가 다른 사람이 쓰겠죠. 누가 쓸지 모르지만. 가지고만 있다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누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비슷한 거 생각이 나는데, 십몇 년 전 되는 것 같은데, 로스앤젤스고 남쪽 가면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데 있습니다. 팔로스 버디스라고. 거기 좀 좋은 데거든요. 되게 잘 사는 데 데. 영어 배우들 많이 사는 데. 거기 부잣집에 어떤 교포가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갔더니 자기 집에 낮에 텅텅 비니까 거기 쓰래요.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 뭐 하도 경치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갔더니 진짜 좋아요. 태평양 바다가 다 보이고 보통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데입니다. 절벽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잘못 나오면 떨어지겠어. 태평양 보이고 햇빛이 비춰가지고 이게 바다인지 무슨 거울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전경이 최고입니다. 집에 수영장도 조그만 수영장이 아니라 꽤 큰 수영장도 있고요. 무슨 리조트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음악 듣지만 오디오도 좋은 게 있어요. 저는 뭐 귀가 이상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좋은 거래요. 스피커도 좋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바시장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다가 밤늦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내가 나가는 거 봤어요. 인사만 하더라고. 저 나갑니다. 그럴 때 보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샌드위치 하나 먹고 커피도 또 싸구려 1불밖에 안 하는 세븐일레븐 그 커피 갖다 먹더라고. 그거 먹고 나가서 하나도 보이지도 않다가 밤늦게 돌아오셔요. 밤늦게. 밤늦게 돌아오시는데 또 얼마나 피곤한지 잠도 침대에서 안 자고 소파에서 TV 보다가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또 아침 내면 후다닥 나가버리고. 근데 그 집에 저하고 누가 있었냐면 필리핀 가정부가 계셨어요. 이분은 뭐 아침에 내보내면 한 다음에 청소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할 일도 없어요. 또 수영하더라고 자기가. 수영장에서. 내가 가정부 외에 수영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맨날 음악 듣고. 또 필리핀 사람은 노래 좋아하지 않았나요? 필리핀 사람은 다 노래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은 노래 잘 못했어. 아줌마인데 잘 못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내가 3박 4일 동안 보니까 그 집에서 얻은 거 많은 거 소유권은 집사님 부부가 갖고 있지만 사실 누리는 거는 필리핀 아줌마가 다 누리더라고. 이거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얻음과 누림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좋고 그래서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누리라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또 멕시코 성교 간다고 누리지도 못하고 해서 성교 열심히 다니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누림. 내게 주셨던 거 누림.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잠깐 얻으려고만 뛰지 말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줄 아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누가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지 않아요? 참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어둠에 있어서는 탁월했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된 거죠. 돈 무지 번 거예요. 소출이 풍성했어요. 돈이 많으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바쁘다고.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 고민 시작이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곡관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헐어야 돼. 그냥 헐 수 있어요. 허는 거. 헐어버리는 것도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짓는 거 알아봐야 되고. 설계도 봐야 되고. 또 중간에 점검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출이 많아서 바쁘고. 헛간 또 무너뜨리고 또 세우고. 이거 바쁘고. 그래서 정시롭게 살았다는 게 하나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속으로만 얘기를 하죠.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릴 걸 안 줬죠. 바보라고 그러죠? 누리지 못하는 바보. 뭐라 그래요? 오늘 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그 지오는 거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넘어갈걸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게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그거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축복이 다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살폈죠?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5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맥락을 보니까 누림과 동요가 뭐예요? 즐거워하게 하는 거. 기뻐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것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내 거를 못 누린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남의 것 쳐다보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누리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그게 아함이라는 단어인데 아할, 아할, 아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은 맛본다는 뜻이에요. 누림은 뭐예요? 맛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와라 한다. 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맛보아 할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기쁨 이거 맛봐야죠. 그런데 예배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맛을 한다 그러잖아요. 맛을 하는 사람, 네가 옛날에 개맛을 알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맛을 알아요, 맛을? 맛을 알아야 돼서 맛을.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의 그 능력. 선교의 맛을 아십니까? 그럴 때 선교는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동의하죠? 그렇죠? 누린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왜? 맛을 하니까. 그게 아할이라는 거예요. 아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맛보아 알 수 있는,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리고 계십니까?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자에게 만족하고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3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면 1년에 하나씩 나오면 100년 걸리는데 그런 뜻이 아니겠죠. 아내가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내가 많다. 아내가 많으려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 그리고 또 자녀니까 자녀도 많은 거고 그다음에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뭘 원해요. 부자 되길 원하고. 또 뭘 해요. 자녀들 잘 되길 원하고. 되게 기도적으로 보면 그렇던데 부자 되길 원하고 자녀 잘 되길 원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이거 3개 다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원하는 것을 다 누릴지라도 다 얻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죠. 넘어가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람의 수건은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는 이라. 입이란 말이 식욕이라는 뜻인데 원어는 식욕이에요. 네페시라고. 네페시라는 건데 이 단어는 구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입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욕망. 특별히 욕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욕망. 욕망. 욕망에는 모든 것이 다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욕망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운다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채워지지도 않을 것을 잠깐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죠. 채워지지도 않을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허망한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걸로 다 채우도록 만들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워낙 큰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갖다 집어넣어도 우리 다 못 채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잖아요. 목숨. 우리 하나가 천하를 다 집어넣어도 못 채운다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목마른 거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기로 하냐면 그런 것들은 그냥 비워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비워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고 나머지 비워둠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비워둠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 비어있는 것. 당연한 거예요. 저런 거 비어있으면 어때요. 다 채우는 거 아니에요. 비워둠. 그게 중요한 거죠. 비워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채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워둠에 있는 거지. 비워둠인데 하나님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사는 거지. 채워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굴의 기도. 우리 자문할 때 살폈죠. 30장에 보면 아굴이 자문 30장 7, 8,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일 구하겠습니다. 하나는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부하기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기도인데 너무 부하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그럴까 봐. 또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채워지는 걸로 살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채우는 거 아닌 걸로 살겠다. 그 얘기죠. 이게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은 비워둠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만족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족했겠죠. 부자는 만족 못해도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이런 사람은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왜? 비워두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비워두면 은혜. 그럼 그걸 누가 채워요? 하나님만이 오셨을 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넘치는 거예요. 나머지가 비웠는지 안 비웠는지도 잘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비워둬도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개형배 얘기했죠. 상도에 나오는 개형배. 70% 찰면 다 쏟아진다면서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도 이런 진리는 알잖아요. 채워야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70%쯤 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안 채우고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구율미 주고 남 도와주고. 세상 진리도 거기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거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건 꽉 찬 데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부자는요.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섬집 아기라는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1절은 그렇고. 2절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2절. 2절의 내용이 뭐예요? 아기는 곤히 잠을 자고 있대. 그런데 엄마가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애 재워놓고 나가서 굴 따러 가지. 그런데 엄마가 뭘 들었냐면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갈매기 울음소리에서 뭐가 연상이 된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깬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다 못 찬 바구니,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고객기를 달려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다 못 찬 굴바구니. 굴바구니를 다 채워야. 우리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애가 울던 말도 봐. 운다고 죽냐? 이러고 우리 채우잖아요. 울다 죽어요. 그런데 굴바구니 다 못 채우면 어때요? 다 못 찬 굴바구니. 그 머리에 이고 아이비 향해서 달려간대요. 만족하겠죠. 우리 인생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아름다움. 이게 고상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꽉 찬 게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 다 못 참으면 어때.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아기 보겠다고 달려가는 그게 최고죠. 이게 뭐 서양적인 영성이라고 하면 이런 거 있죠. 밀레의 만종. 밀레의 만종이 그렇게 감동적인 명화가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 종소리. 그림에서 소리가 들리죠. 안 들리니까? 저는 들리는 것 같은데.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종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서 감사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부부가. 만족한 거죠.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종소리를 통해서 신앙. 신앙이 있고 부부의 사랑이 있고. 그다음에 소출이 많지 않아요. 조그만 허름한 거예요. 감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뭘 느껴요? 만족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할 때 만족을 주십니다.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의 죽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실 14장 13절을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죠. 그래 천국까지. 주 밖에서 죽으면 멸망 아닙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에 의하면요. 낙태된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저주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거예요. 낙태된 자 저주상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낙태된 자같이 됐습니다. 가장 저주적인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장되지 못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대로 죽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죽음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된 정도가 아니죠. 지옥가죠. 저주받죠. 영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최고로 헛되지 않은 인생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좀 넘어가서 10절. 10절의 강한 자가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봐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이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능이 그에게 구하리요. 여기 11절을 보니까 많은 일들 그럴 때 일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언론이라고 돼 있죠. 언론이 뭐예요? 세상 놀리라고. 세상에서 뉴스에 나오는 거. 세상 뉴스들. 세상 뉴스에서 그거 따라가는 거 있죠. 그런 거 따라가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NLT부터 보니까 The more word you speak.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예요? 언론에서 막 떠드는 거. 뉴스에서 떠드는 거. 떠들면 떠들수록. The less the mean. they mean.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헛된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 논리 따라가는 게 허망하다. 그런 거죠. 이거 잊지 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강한 자.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타키프라고 돼 있는데 강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잊지 마라. 헛된 세상. 돈 벌라. 부자되라. 주식 투자하라. 땅 투자해라.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산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 주님과 함께 된 죽음이 아니면 인생 헛된 거죠. 인생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다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죽음을 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와 함께한 죽음인가? 십자가 붙은 죽음인가? 그거 봐야지 안다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아십니까? 크로이소스와 솔론이라는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쳐보세요. 크로이소스와 솔론이라고 된 두 사람의 대비를 시켜요. 크로이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리디아의 왕이에요. 리디아는 그러니까 빛이 한 6세기 정도에 5세기, 6세기 정도에 터키에 있던 나라예요. 터키에 있던 나라. 지금 터키에 있는 나라. 소아시아에 있던 나라. 그러면 알겠죠. 거기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리디아의 왕인데 유대포로 돌려보렸던 왕이 고레스 왕이죠. 페리차의 고레스 왕. 고레스 왕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사이러스와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보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한동안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자기 땅에서 막대한 금이 나왔어요. 금이 나오니까 부자가 되죠. 옛날에. 금이 되니까 엄청난 군걸 짓고 부자하고 군걸 짓고 부강병이잖아요. 막강한 군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리디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솔론이라고 역사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솔론을 데려왔어요. 솔론을 데려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상한 물음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크로이소스 당신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솔론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테네에 의해서 나가서 싸우다가 용감히 죽은 사람 텔로스라고 있거든요. 텔로스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자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권신할 수 있으니 그 죽음이 아름다운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그랬더니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머리에서 왔던 어떤 형제 있어? 이러면서 왔던 무슨 형제 둘이 있어. 긴 이름은 가고 두 자짜리 하나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형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낙심한 거예요. 그때 솔론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 가진 것은 단지 행운일 뿐이라고. 행운. 행운이야. 행운. 이건 결코 행복이 아니라고. 행운이. 운이 좋을 뿐이라고. 그리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죽을 때 봐야 한다고. 이거 사실 무시했어요. 별놈 다 있네 하고 보냈어요. 그러다가 자기 리디아가 워낙 강하니까 겁도 없이 페르시아 먼저 선제 공격했어요. 선제 공격했다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려보낸 왕. 고레스한테 잡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살이 났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원래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14명의 젊은이하고 장작담이 만들어놓고 화형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형으로 죽었어요. 그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장작담이 위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솔론의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랬대요. 오 솔론 솔론 솔론.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지혜로 왕이죠. 저놈이 죽을 때 왜 솔론을 외치지? 솔론 뭔 얘기야? 그래서 화형시키지 않고 자처지정을 다 들었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 수 배웠다.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아마 이래서 이것이 근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야지. 하나님 없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건 해야지 태워주겠대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때 솔론은 이야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많이 가졌다. 복이 있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운이 좋을 뿐이에요. 운이. 행운이에요. 행운. 그런데 행복,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죽을 때 보면 안다고. 우리 진짜 죽음의 축복이 뭐예요? 주와 함께 죽는 거. 주 안에서 죽는 거. 예수와 함께 죽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요한복 5장 24자를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한다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터널 라이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 거친 십자가 붙들 때 그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 붙들 때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전서 15장 5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이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숙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여러분 헛되지 않는 길, 결국은 예수님 동행하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추가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화하겠습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